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SK하이닉스에 재직 중인 국가품진명장 오동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리즌을 활용한 반도체 패키지 주석조각 문제개선이라는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에 소속되어 있으며 2011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정한 국가품진명장이 된 이후 SK하이닉스의 품질발전과 현장에 트리즈를 전파하는 추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983년 현대전자로 설립되어 2012년에 SK그룹으로 편입하였습니다. 현재 13개국의 4곳의 제조법인 4곳의 연구개발센터 24개의 영업지점을 소유하고 있는 메모리 및 비메모리를 생산하여 국제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발표는 서론부터 아리즈를 포함한 결론까지 7가지 챕터로 구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반도체 공정은 크게는 슬리콘 투입부터 출하까지 6개의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 패키지 공정은 팹에서 제조한 웨이퍼 투입부터 반제품 출하까지 7개의 공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포밍 공정은 제품을 기판에 붙일 수 있도록 단품의 형상을 3단계로 나누어 만들어서 분리 후 검사하는 공정입니다. 단품의 형상을 만드는 동작 원리는 폼패드의 스토파가 폼다이의 스토파와 닿으면서 압력이 가해지면 캠 가이드가 위로 이동을 합니다. 이 동작으로 인하여 캠 가이드의 곡선면이 폼펀치의 롤러와 접촉하면서 유선운동을 하게 되고 이런 동작이 포밍 시 마찰에 의해 니드가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이 동작에서 폼패드는 니드의 반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니드를 클램프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초기 상황으로 사례공정의 고장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오염이 53%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비시간 관리 그래프를 분석해 본 결과 평균 5.69시간으로 목표인 3.0시간을 크게 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염현상은 형상을 만들어주는 작업에서 부품과 니드프레임의 리더에서 발생하는 부하에 의해 도금된 주석조각이 떨어져서 부품을 오염시키거나 제품의 일부에 붙어서 불량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성과지표를 현 수준인 5.69시간에서 부서 목표인 3.0시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제약조건을 확인하는데 이때는 기술적인 조건과 행정적인 조건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기술적인 제약조건으로 학금의 성분 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품의 디자인은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행정적인 제약조건에서는 고가의 포밍툴 전체는 변경할 수 없으며 6개월 내에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잘못되면 눈에 보이는 현상만 좋지 않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정의하는 질문은 무엇이, 언제, 어디서,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정의하게 됩니다. 문제의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면사고를 통하여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을 시간과 공간적인 차원으로 분석을 합니다. 즉, 공간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은 자체를 구성하는 하위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공존하거나 속하는 상위 시스템으로 나누어지며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는데 현업의 문제를 다룰 때는 공정순서로 구분하여 공정감 문제 분석에도 매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면사고 분석을 통하여 분석된 자원과 문제의 위치를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 진위성 검증을 실시하는데 문제 진위성 검증의 목적은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거나 다른 시스템에 전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시간 또는 공간의 변화로 스스로 해결되는 문제라면 임시적 조치만 하거나 또는 조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타 시스템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분석된다면 타 시스템에서 해결안을 찾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 효적으로 효과적일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정해졌다면 해당 시스템에서 존재하는 모든 자원들이 명확한 기능과 구체적인 특성을 사전에 조사하여 문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인해 봅니다. 보통의 경우 시스템을 개선하다 보면 수많은 장애 요인과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자원들이 기능과 특성을 명확하게 습득한 후 추가적인 자원을 분석하면 개선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기능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상태의 시스템에 대하여 기능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 분석은 비정상적인 상태의 모습이 새로운 문제인지 아니면 기존의 기능에 대한 오류인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제는 이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을 모두 파악했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근본 원인 분석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현업에서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외외 분석을 토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원인 분석 결과 근본 원인은 니드 커팅 영역과 니드 폼 영역에서 각각 하나씩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폼 영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만 다루었습니다. 폼 영역에서의 근본 원인은 니드의 도금 영역에 하중이 집중되는 문제로 분석되었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게 되면 그 주변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문제의 상황을 기능 상호작용 분석으로 문제를 다시 분석하게 되는데 이때 작성되는 기능 상호작용 분석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핵심 문제를 모델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능 상호작용 분석을 토대로 밝혀진 해결하고자 하는 유해한 기능 모델은 폼패드의 클램프가 주석 합금 도금을 과도하게 잡는다 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경우에서 우리는 일반적 조치로 폼패드의 클램프가 주석 합금 도금을 약하게 잡는다 라는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클램프가 약하게 잡으면 알루미늄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서 폼 형상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트리즈라는 문제 해결 이론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전통 트리즈의 알고리즘인 아리즈를 따라서 문제 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아리즈는 트리즈의 문제 해결 알고리즘으로써 1956년도에 아리즈 56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트리즈의 총체적인 결정판이라 할 수 있으며 창의적 문제 해결 알고리즘이라는 러시아어의 머리 글자의 영문 표기를 따라온 것이며 아리즈 85C는 알츠슐러가 완성시킨 가장 마지막 버전입니다. 지금부터 아리즈를 단계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분석에서 최소 문제는 시스템을 최소한으로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며 여기서는 시스템의 기능과 시스템의 구성요소 그리고 기술적 모순 두 가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기술적 모순은 폼패드 클램프가 약하게 잡으면 주석 학금 도금에 하중은 적게 받을 수 있지만 약하게 잡는 것 때문에 알루미늄 리드의 형상은 정확하게 만들 수 없다 입니다. 모순요소는 대상인 알루미늄 리드와 주석 학금 도금이 되며 도구는 폼패드 클램프입니다. 그리고 서슬로 기록한 기술적 모순을 그림과 같이 도식의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술적 모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선택은 이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과 가장 부합하는 모순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모순에서도 품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판단에 따라 가장 이슈가 되고 해결하고자 하는 품질 문제에 가장 적합한 기술 모순 2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모순을 가장 악조건으로 몰아서 문제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심화된 모순의 요소는 알루미늄 리드가 대상이 되며 없는 폼패드 클램프가 도구가 되어 어떤 엑스 요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표준회를 통하여 검토해 봅니다. 앞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는 저장해 두고 이후 단계를 계속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2단계인 자원분석으로 오면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이후 문제 해결은 이 문제 영역에서 시도하거나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 영역은 폼패드가 차지하던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시간을 정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시간인 T1과 문제 발생 이전의 시간인 T2로 정의합니다. 이 문제에서 T1은 폼패드 클램프가 리드를 잡고 있는 시간이며 T2는 폼패드 클램프가 리드를 잡기 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트리지에서 시간과 공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찾아서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찾지 못한 자원은 활용할 수 없는 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자원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만큼 트리지에서 자원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원분석이 끝나면 이제 이상적 최종 결과인 IFR을 작성하여 심화까지 정의합니다. 이때 IFR은 작용시간에 작용영역에서 유익한 기능은 유지하면서 유해한 기능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심화에서는 해결 가능한 자원을 대입하여 IFR을 정의합니다. 다음은 물리모순에 대한 정의이며 이 물리모순은 어떤 한 특성이 플러스이기도 해야 하지만 마이너스이기도 해야하는 조건이며 이 상태를 서술하여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의 물리적 모순은 매크로 단계에서 마이크로 단계까지 정의하는데 문제를 깊고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의도입니다. 물리모순까지 정의가 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IFR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X요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정의입니다. 이 문제에서 IFR은 폼패드는 스스로 알루미늄 리드를 고정해야 하지만 스스로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FR까지 진행이 완료되면 파트 4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표준외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검토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물질은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새로운 물질장 모델로 변경하여 효율을 향상시키는 표준의 2-1-1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제3의 물질이 매개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문제들도 보통 파트 4에서 해결 아이디어로 정리되는데 이 논문에서 다루는 프로젝트도 이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정리되었습니다. 제시된 아이디어는 폼패드의 클램프가 없는 상황에서 폼패드가 리드를 잡아주던 기능을 폼패드의 일부분이 성형 반제품을 잡아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지지하여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 후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보았지만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파트 7로 가서 해결한 검증을 실시 하였습니다. 파트 7에서 해결한 분석 및 예비평가를 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해결 아이디어를 도면으로 작업하여 실제 표준화 하였습니다. 이렇게 도면화된 아이디어는 실제 현앱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개선 전 리드를 잡아주던 클램프가 개선 후에 없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결안을 적용한 이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연 6억원 이상의 유연효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09년부터 제조 현장에 트리즈를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레벨1은 12회 이상 레벨2는 6회 이상 레벨3는 4회 이상의 트리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별 트리즈 연구의 활동을 통하여 사내에서는 트리즈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외에서는 경진대회 금상을 수여하는 실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사례는 트리즈의 전통적인 알고리즘인 아리즈를 활용한 고질적 문제해결 사례입니다. 아리즈가 실제 다루기 어렵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아리즈의 개념과 철학을 이해하고 트리즈를 활용한다면 반드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